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보는 건데 뭐 쉬운 연어입니다 고우 겟 인투 하이 기어인데 기어를 높인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기어를 자동차를 기어를 높이면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쉬운 뜻이에요 다만 변화용으로 하이 기어가 아닌 상태에서 기어를 높인 상태로 가는 거니까 고우나 겟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인투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인투를 쓰죠 주로 그러나 간혹 인을 쓰기도 하고 동사는 비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다른 동사가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이 기어는 꼭 붙여서 하이를 쓴다는 거죠 하이를 간혹 생각할 수는 있어도 늦는다면 하이를 늦는 거예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She had no alternative but to Prescott, Mason에게 말하는 방법과 다른 대안이 없었다 He was genuinely shake. 이 Mason은 정말로 순수하게 몸이 흔들렸다 몸이 흔들렸다 놀랐다는 거죠 Perhaps behind the peer man's facade 정면을 말하는 거죠 이 peer man의 정면 뒤에는 앞쪽 앞모습 뒤에는 아마도 몇 가지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there was 존재문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인간이 존재했었다 이런 거죠 뒤에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더욱이 그는 덧붙여 말한다 what it, what it, what it, what it, what it 나오고 이렇게 보면 on the scale of things는 어떤 일들의 사정의 규모, 규모 일단 사정이란 말은 우리만을 빼버려 해도 되고 규모로 보면 월스죠. 들어갈게요. 여기 월스. 월스밖에 들어갈 표현이 없어요. 전치사 월스. 뭐뭐의 가치가 있는이죠. 그게 뭐뭐의 가치 대신에 왓이 선행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전체 월스의 목적어가 되면서도 월스의 목적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뜻은 그게 별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규모면으로 보면 규모면으로 보면 그닥 큰 것은 아니지만 he would continue to work on. 계속해 나갈 거다. 그들을 on their behalf. 그들을 위해서죠. 그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계속할 거라고. because he believed in. 그는 그들이 부부가 노벨상을 탄 부부예요. 쥐 나오고 또 여기 남자는 안 나오지만요. 그들이 한 것에 가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ever. 항상 the pragmatist. 실용주의자인 동격이 앞쪽에 나오고 있는 거죠. 매니저는 chose to. 선택하기로 했다. regard his crime's tragic circumstances. 그의 고객의 PR 매니지만 PR을 해주는 고객인 거죠. 비극적인 상황은 regard ASB. just another kind of deadline. 단지 또 다른 종류의 마감이 있는 거. 마감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이. up till now는 up to now하고 같아요. 지금까지. up 내려가 보였죠. 지우고 내려갑시다. 지우고 내려가야죠. 안 보이니까. 해보면. 아이고 이거 뭡니까. 내려가 보면. 네. up until now. 지금까지는. up to now. he had been subtle. 섬세하고. 로우키. 절제. 자제하는.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operating on the assumption. that라는 가정학에 일해왔다. he would make his big move in. 그가 3년이나 3, 4년 후에는 크게 성화할 거라고. 성화할 거라는 가정하에. 일을 해왔다는 거죠. after what he had just done. 방금 막 알게 된. 막 알게 된. 것 후에는. after what인 거죠. he had to go into high gear.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기어를 높이고 막했다는 거죠. 잘 이해되시죠. a에는 a번은 worse가 쓰이는 거고. b에는 high가 쓰이는 겁니다. 쭉 내려가고. 윗도룸편 shaken. 흔들린 거니까 놀랐다는 뜻도 되고. up till now는 up to now 같고요. 로우키는 삼가는. 절제하는. 자제하는. 이런 뜻이 되죠. 자 우선 for what is worse. what이 나올 때는.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거가 하나예요. 무슨 의견을 제안하고 그럴 때. 그게 중요한 건 별건 아니지만요. 통신처에서 fw, idw로 약자로 적어요. 귀찮으니까. for what is worse. 그대로 옮긴 거죠. whether or not this is of any news. 그게 뭐 대단한 유용성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no words of mine. 제 말은 will not be adequate. 적당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죠. even though it may be. may of. 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 뭐야. 잘못 적었네. 오타가 나왔습니다. it may be. 아. no. 는 빼버려야 되겠네요. 그냥. though it may be 그냥 이어지면 되겠죠? no는 없어야 되겠죠? 오타가 나왔습니다. 지우겠습니다. I can add my two cents. 내 견해라는게 별거 없어요. 2센트짜리 견해라는건 별 볼일 없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뜻인거에요. 월스는 전체사 월스의 목적 자리를 채워주고 이틀은 지금 하는 얘기고 for는 뭐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같이 해봤자 이렇게 되는거에요. for all이 나올때는 두가지 뜻으로 쓰이고 지금 what이 나왔을때는 전부다 작은 의미로 쓰여요. here is my opinion for what is world. 별거는 아니지만요. 이런 뜻이죠. I've brought my note. 제 노트한거 가져왔어요. what is world. 도움이 될란건 모르겠지만 별거는 아니지만요. here is a list of names. 여기 명단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for what is world. 도움이 될란건 모르겠지만. for what is world. 뭐 말할 처운지도 아니지만 I'm sorry. I broke the window. 죄송해요. 제가 창문 깨뜨렸어요. for what is world. 중요한건 아니지만요. she is very highly sort of. sort of은 수동태로 된거니까 highly sort of까지 남는거죠. 그는 해외에서는 highly 높이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for what is world. 별거는 아니지만요. I think he may be right. 그가 오를 수도 있어요. therefore what is world. 별거는 아니지만요. the single most successful playhouse in the west. 뭐다 이런거. 제일 큰 단일 국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like to give my opinion for what is world. 별거는 아니지만요. for what is world. I have decided to take the train. 그 기차 타기로 했어요. 이렇게 what 대신에 for what ever. 강조용으로 ever를 쓰기도 해요. I'm sorry to hear you. you lost job. 일자리를 잃은거 참 유감이네요. but what is world. 별거 도움은 안되겠지만 I think you made the right choice confronting your boss. 근데 보스를 맞춘거. 보스하고 맞짱 confront. 맞짱 튼거는 옳은 선택이었어요. 이런거죠. I really the color of the paint. you choose. 선택하신 그 색깔 좋아요. 별거는 아니지만 좋다고 생각해요. don't take mom's criticism. 엄마가 뭐라 그러는거. 비판하는거. 뭐라고 하는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런거죠. 본문에서는 more of what 나오는거는. 그 규모에 있어서. 아무튼 뭐 그 규모에 있어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겠다. 이렇게 된거죠. for. all이나 for all까지 쓰고 one is worth는 it is worth를 쓸 두가지 다 쓰는거에요. one이면 사람이고 it으면 it 있으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거죠. 자 다른 뜻인경우일 때는 최대한 기량을 다해. all일 때는 다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거에요. 꼭 많다는 것은 아니어도 기량을 다해. 최소한으로. to the full extent of his power. 힘을 최대한. 힘, 역량, 에너지 이런거죠. 정력. for one is worth. 사람이 이렇게 쓰이기도 하면은 전력을 다해. all. all을 다루해서. Mr. Salinger played the ingredient of his novel. 그 소설의 등장인물. for all his worth는 그의 전력을 다해. 이렇게 되는거죠. the wind blowing for all his worth. 바람이 역풍으로 against them이죠. 역풍으로 불어오고 있어서 최대한으로 불어오고 있어서 그들은 hard time of it. 어려움을 겪었다가 놓아줬는데. once you know your aim is true. 목표물이 정확한 위치에 있다. 제대로 있다라는 뜻으로 true가 드물게 쓰이는 경우입니다. Swing that hammer for all its worth죠. 가치가 있는 한 해머를 두드려라. 여기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비번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쓸데없이 b 자가 들어갔네요. 다른 데서 옮겨온 글이어서 그렇습니다. 비슷한 뜻인 경우는 다래봤자 all이 나왔을 때도 all이 많은 건 꼭 아니라고 그랬죠. 전부 다는 그것뿐이다라는 얘기로도 영어로는 쓰이는 거에요.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요. I think you should compromise your boss하고 붙어와야 돼. If you are unhappy with how he is treating you. 아, boss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만족이 안되면요. 무마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My idea for all is worth. 별건 아니지만요. To offer them. 그들에게 300불을 제시하는 거에요. Here is my thing. 제 생각이 있어요. 그저 그렇지만 별건 아니지만요. Ask her to give us a opinion. 별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오늘 배울 또 구동사 보다는 지금은 연어죠. 사실 하이 기어가 붙어다닌다라는 의미에서 연어에다 집어넣은 거에요. 구동사보다는 하이 기어. 하이 기어를 꼭 기억해 달라는 거죠. 높은 기어. 자동차의 기어를 높일 거 아니에요. 최대한 활동하다 열심히 하다 그런 뜻이죠. The movie really going into high gear. 윌리엄스가 본격적으로 스크린에 등장했을 때 영화는 기어가 올라갔다. 본격적인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역할 수가 있겠죠. I always been a good season. 저는 좋은 학생이었지. 괜찮은 학생이었지만 Now that I'm trying to get a scholarship college. 대학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는 중이니까 My study인데 지금 공부는 Has gone into high gear.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런 뜻이죠. Only to get in high. Into 대신 이렇게 in을 쓰기도 해요. 저는 in만 써도 into의 뜻으로 쓰이는 거죠. 이 하이가 기어를 높여야 돼요. 기어를 가동시켜요. 기어를 높이 올려야 돼요. If you want to finish this project on time. 제시간에 끝내려면 하이가 사용 하이가 생략되기도 한다는 거죠. In high gear인데 인이 안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Everybody is in high gear. 요즘 이런 노드가 풀가동으로 한다. 이런 거죠. 그럴 때 is가 쓰이기도 해요. 상태만을 나타내면 비동사가 쓰이기도 해요. Retailers are moving into high gear. 열심히 기어를 높이고 있다. 이런 거죠. 휴가 시즌이 다가오자. 이렇게 moving into가 쓰이기도 하고요. The senate hearing 그 상원 청문회가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막 급 가동되고 있다. 기어를 높이고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시프트도 변속되는 거. 기어 시프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어 변속하는 거예요. 청문회가 막 기어를 높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아무튼 시프트도 많이 쓰인 편이고요. 온라인. Let's kick in. kick. 그걸 차갖고 기어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이틀 그냥 받아도 되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기어를 높이자. 이렇게 타동사로 kick into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본문도 뭐죠. 이렇게 쓰인 거고요. 아무튼 뭐. 연어로 좀 알아보셨나요. high gear를 꼭 기억해 드리는 거죠. 별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어를 높이다. high gear. 빼는 거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